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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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 남자 맘에 맘에 비어나 예의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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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연아의 남자 나는 나는 연아의 남자 부를 때 누나라고 누나라고 말하지만 부를 때 누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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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만 내 마음은 설레이고 있어요 내 마음은 설레이고 있어요 설레이고 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을 뺏겼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을 뺏겼어요 내 영혼을 흔들었어요 영혼을 흔들었어요 흔들었어요 이제부터 동생 아닌 남자로 봐주세요 이제부터는 동생 아닌 남자로 봐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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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주세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나는 나른 년아의 남자 나는 나른 년아의 남자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나는 나른 년아의 남자 나는 나른 년아의 남자 연하의 남자 나는 나른 년아의 남자 나름으로 scale 난의 누나 이렬나의 남자 부를 때 누나라고 누나라고 말하지만 부를 때 누나라고 누나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설레이고 있어요 내 마음은 숨에 입어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을 뺏겼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을 뺏겼어요 내 영혼을 흔들었어요 내 영혼을 흔들었어요 이제부터 동생아닌 남자로 봐주세요 이제부터 동생아닌 남자로 봐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정권없이 다 드릴게요 정권없이 다 드릴게요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나는 나는 연아의 남자 나는 나는 연아의 남자